어 여기서 마칠거에요 그 위치를 정확히 고수하고 그 위치 오기 전에 나가야 돼 이게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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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치에 밀려서는 안되는거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처음에는 여기서 찾다가 그 뒤로부터 여기서 오는거에요 속도가 늦어지잖아 그 속도가 똑같이 가려면 어떠세요 힘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 됐어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야 끊어치려고 밀렸잖아 저 속도하고 똑같이 밀고 나가야 밀고 나가야지 이게 근데 끊어치려고 하다보니 자꾸 여기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냥 가야지 그냥 카트 했죠 이 거리 이걸 세웠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거리 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자 여기서 내가 내가 카트 할거야 이거죠 똑같잖아 이게 좀 낮이니까 저는 이제 낮이면은 안 지면 돼 그냥 똑같아 밀면 돼 낮게 밀면 돼 내가 앉아버리면 위에서 보이잖아 그죠 내가 서기 때문에 내려가는게 보이는거지 내가 볼보다 앉아버리면 위로 보여 그대로 밀어버리면 되죠 그치 그래야지